왔어? 기다리고 있었어? 오늘 네가 우리 집 놀러 온다고 해서 내가 이 시간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너 만나서 얼른 수다 떨고 싶었거든 밖에 많이 춥지? 귀가 많이 빨갛네 요즘 또 갑자기 추워졌더라 오늘 컨디션은 어때? 나쁘지 않아? 다행이다 요즘 네가 기운 없어 보여서 걱정했거든 오늘 너 온다고 내가 준비도 많이 했어 오늘 내가 클렌징부터 스킨케어까지 그리고 귀 청소까지 준비했다고 내가 이번에 귀 청소 도구를 샀거든 잠깐만 응 아직 나도 한번도 사용해보지 않았어 네가 처음이야 뭐가 되게 많다 그치? 뭐가 되게 많다 그치? 그치? 하나하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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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줄게 기대된다 먼저 머리부터 한번 빗겨줄게 먼저 머리부터 빗겨줄게 머리부터 빗겨줄게 피곤한데 그래도 네가 씻겨주니까 좋지 않아? 흠 안 돼 지난끈 흠 휙 빗겨줄게 잠시 흠 니가 비벗 흠 흠 흠 네 됐다 그러면 이제 바로 클렌징 들어갈 거야 오늘 클렌징이랑 귀 청소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야기하면서 잠들자 그러면 바로 클렌징 들어갈게 네 아이 리모버야 눈화장부터 지워줄게 눈화장부터 지워줄게 나는 이런 뚜껑 소리가 좋더라 눈화장부터 지워줄게 눈 감아봐 눈화장부터 지워줄게 먼저 여기부터 닦아줄게 이렇게 묻어났어 아 근데 섀도우 색 이쁘다 어디꺼야? 너랑 잘 어울려 나도 나중에 한번 발라봐야겠다 깨끗한 솜으로 한번 더 닦아내줄게 깨끗한 솜으로 한번 더 닦아내줄게 다시 한번 더 닦아내줄게 그릇을 좀Вот 이제 한 번 더 닦아내줄게 마치고 아직 한 번 더 닦아내줄게 무가 스프레이션 이제 반대쪽 닦아내줄게 다시 한번 눈 감아줘 여기도 깨끗하게 잘 닦였어 한 번 더 이렇게 지저분해진 화장솜은 버리고 다시 한번 깨끗한 화장솜으로 한 번 더 닦아내줄게 이제 안 묻어놔 잘 닦였나보다 속눈썹 사이사이 안 묻어놔 꼼꼼하게 한 번 더 닦아내줄게 속눈썹 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 여기도 한 번 더 속눈썹 사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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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클렌징 오일 사용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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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을 지원해줄게 조심히 제거 정신이 있는 편에 따라 매실hearted 조금씩 씻어줘 제거 살짝 나도 아직 안 씻었거든 얼른 너 씻겨주고 나도 빨리 씻고 싶어 방에서 기분 좋은 향이 나지 않아 흐흐흐흐 그치? 라벤더 향이야 너가 내 방에 들어오면 좋은 향이 났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응 너 오기 전에 방 곳곳에 라벤더 오일 미스트를 뿌려놨거든 어때? 좋아해 줘서 고마워 좋아해 줘서 고마워 요즘 불안했던 마음이 이렇게 좋은 향을 맡고 나면 기분도 금방 좋아질 거야 아름다워요. 됐다 해면으로 닦아내줄게 나는 이 해면이 피부에 닿았을때 너무 좋아 부드럽잖아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한 번 더 닦아내줄게 눈도 한 번 감아줄래? 눈 떴는데? 여기 목도 한 번 닦아줄게 눈도 한 번 닦아내줄게 펌클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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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크림같아 눈 다시 한번 감아줘 펌클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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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품 소리가 들리지? 클렌징을 잘 해줘야 돼 클렌징을 잘 해줘야 돼 피부가 다 뒤집어지더라고 그 이후부터는 나를 꼼꼼하게 해주는 겸에 그 이후부터는 나를 꼼꼼하게 해주는 겸에 손으로도 한 번 더 구석구석 닦아내줄게 줄게 잘 해줄게 잘 해줄게 해결에 해줄게 여기 헤어라인도 꼼꼼하게 잘 닦아줘야지 이런 데 트러블이 올라오지 않아 그리고 여기 입 주변도 잘 닦아내줘야 트러블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됐어 지금 눈 뜨면 눈이 따가울 거니까 눈 뜨지 말고 꼭 감고 있어 안지 마세요 안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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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델링 팩 올려줄 건데 그 전에 토너를 사용해서 피부 결정돈을 해줄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언제부턴가 이런 플라스틱 소리가 좋더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토너 패드는 엄청 얇아. 짧아. 내 손가락이 비치는 거 보이지? 그래서 이렇게 닦아내는 용도로도 좋지만 나는 화장하기 전에 피부 위에 올려놓기 좋더라고. 잘 안 떨어져서. 내가 원래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오면 이렇게 클렌징해주고 스킨케어 해줄 때 피곤하니까 받는 동안 잘하고 말하거든. 그런데 오늘은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런지 계속 말하고 싶네. 이렇게 닦아내는 게, 이렇게 닦아내는 건 안쪽에 있음. 이렇게 닦아내는 편안을 해줄게. 톡톡톡톡톡 목도 한번 닦아내줄게 닦아내줄게 팩 올려줄게 나는 이렇게 모델링 팩 섞는 소리도 좋아해 너는 어떤 소리를 좋아해? 음 그냥 뭐 사물 소리 중에서 나도 그거 좋아해 이제 피부에 올려줄게 이 상태를 이제 스파이集하는 용관이 팍팍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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 눈을 잘게 펴고 있어요 눈이랑 내가 눈이랑 입 주변은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발라줬어 그럼 당연히 이런 것도 다 있지 이런 피부관리는 꾸준히 해줘야 하거든 됐다 안녕 팩이 마를 동안 잠시 잃어버리고 있을게 시간이 벽 돼지않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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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팩 태어내줄게. 그리고 여기도. 태어내면 시원한 기분이 될 거예요. 이쪽도. 이쪽도. 그리고 여기도. 태어내면 시원한 기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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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졌나. 여기도 다 됐다 피부 한 번 만져봐 탱탱해졌지? 피부가 탱탱해졌어 미스트야 미스트야 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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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이야. 이제 크림만 바르고 귀청소 들어갈 거야. 벌써 졸리면 안되는데 향 너무 좋다. 너 발라주려고 지금 처음 뜯는 거야. 나 이거 시어버터 바디크림도 되게 좋아해. 졸려? 졸려? 졸리면 안되는데. 아시ienda. 아시겠지만 졸리면 자도 돼 사실 나도 졸리거든 현대 손 좋지? 현대 손 좋지? 현대 손 좋지? 현대 손 찬양 현대 손ب critical 현대 손 현대 손 현대 손 현대 손 다 됐다 다 됐다 머리는 옆으로 넘겨줄게 오른쪽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귀 뒤로 넘겨줄게 이제 귀 청소해야 되거든 잠깐만 자자잔 어떤 귀이개를 사용해서 귀 청소를 해줄까? 나도 오늘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서 어떤 게 괜찮을지 모르겠네 몇 가지만 피부에 테스트해볼까? 테스트해볼까? 귀 안쪽에 닿는 거니까 부드러워야 되잖아 어떤 거 같아? 어떤 거 같아? 뻣뻣해? 까칠까칠해 까칠해 그러면 이거는 패스 그러면 이거는 패스 이거는 실리콘 브러쉬인 거 같은데 이렇게 만졌을 때는 되게 부드러워 어때? 괜찮아? 괜찮아? 그치? 엄청 부드럽지? 여기 뒷부분에도 여기 뒷부분에도 뭐가 있네 이렇게 콕콕콕콕콕콕콕 긁어내는 건가 봐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긁어내는 건가 봐 그리고 이 중에서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 있어? 이거? 이거 말하는 거야? 알겠어 어때? 딱 봐도 굉장히 부드러울 거 같아 간질 여기 코끝을 간질 간지럽지? 부드러워? 부드러워? 그러면 이걸로 귀청소해줄게 그리고 나무 귀이개 나무 귀이개는 꼭 해줘야 하니까 큰 귀지들을 긁어내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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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하고 싶은 거 있을까? 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만 사용해서 깨끗하게 귀청소해줄게 먼저 이 나무 귀이개 나무 귀이개 먼저 사용해줄게 나무 귀이개 먼저 사용해줄게 아프면 말해줘 아프면 말해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들어갈게 한 번 더 들어갈거야 살살 긁어내고 있어 아프지 않도록 한 번 더 내가 더 귀청소하고 싶은데 내가 더 졸린 것 같아 아프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이제 아프지 않도록 자 이 기계를 사용해서 귀청소 들어갈게 아무래도 이거는 좀 많이 간지러울 수 있을 거 같아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수 bullet 이제 다 자막을 붙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반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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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잠깐만 로즈메리 향 로즈메리 향 향이 나는 에센셜 오일이랑 로션을 섞어줬어 향이 참 좋지 이거를 여기 귀 주변을 이렇게 마사지 해줄게 그리고 여기 목도 자기 전에 이런 에센셜 오일을 귀나 목 주변에 살짝 바르고 자면 릴렉싱이 되면서 잠도 잘 와 어때? 좀 스트레스가 풀려 요즘 네가 많이 지쳐 보였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두 손으로 얼굴 하나하나 이렇게 내 두 손으로 얼굴 하나하나 예쁜 눈 그리고 여기 입술까지 어디 하나 안 예쁜 곳 없는 얼굴 전체를 소중하게 이렇게 만져주고 싶었어 그러면 분명 너도 기분이 좀 나아질 거 같았거든 그러면 분명 너도 기분이 좀 나아질 거 같았거든 다 됐다 다 됐다 침대 가서 누워있어 나도 얼른 씻고 들어올게 나도 얼른 씻고 들어올게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도 고생했어 잘자